이제 아침에 잠시 먹겠습니다 알림에 익힌 고추냉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소금에 찍어서 소금에 찍어서 먹기 좋은 소금에 찍어서 양념에 넣을 수 없는 고추냉이를 만들어볼게요 콜라에 넣고 소금에 찍어서 마저 마저 여기로 한 번만 더 넣어줘요 이제 먹기 전에 먹어요 먹기 전에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, 고소한 소금을 먹기 좋은 거 같아요 마저 먹기 좋은 거 같아요 다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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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소금 소금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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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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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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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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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간장 후추 전혀 새우 양배추 양배추 양파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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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걸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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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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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